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뭐 남들에게 듣는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였으면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온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 쪽에 속한 국민들은 다 굉장히 기분이 격앙되어 있고 또 뭔가 꼬여서 뒤죽박죽이다 이런 느낌을 그 분노와 함께 느낄 겁니다 복잡한 심정이죠 겨우 윤석열을 뽑아놓았더니 왜 또 이렇게 되나 이런 기분을 느끼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좌파들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우파 대통령은 끊임없이 뭔가를 악담을 지어내고 해서 기어이 무너뜨리는구나 이 좌파에 대한 증오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런데 좌파도 그룹에 속한 국민들은 반대로 느끼죠 도대체 보수는 왜 이런가 왜 이런 사람들을 꼭 말하자면 검사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박살을 내는가 왜 이런 우파에서 뽑은 사람들은 소위 소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에게 탄핵이라는 짐을 지우는가 이런 어떤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일에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제도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하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 제도 자체의 실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거나 또는 민주당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뽑기보다는 아예 대통령 제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아예 내각제로 뭔가 바꿔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이원집정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는 그 재미 일반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좀 불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지도자를 뽑는 걸 너무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를 뺏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허수아비 대통령을 하나 만들고 실제로 정치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걸고 나가는 내각 책임제로 또는 유언집정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게 대통령 중심제의 실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정신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걸고 나갈 만한 실제로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정치구조로는 리더로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은 실제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치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국힘당의 리더로 뽑혀 나오거나 또는 민주당의 리더로 뽑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둘러보면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시원찮은 인간들만, 낡은 달들만 앞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를 뽑으란 말이냐 하는 그런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오래된 현상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실패 예를 들어서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19 이후에 한 1년 동안 내각제를 해 봤습니다만 이건 뭐 너무나도 형편없는 제도다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선거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말에 선거 금요일 날인가요?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만 일본은 내각제죠 현진국들 대부분은 내각제를 합니다 그러나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정권이 서면 십 몇 년, 이십 몇 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변화를 가져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정치가 변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진적 변화를 바라는 한국인들에게는 내각제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4.19 이후에 내각제로 막 정치가 뭐 말도 못하게 썩어 문드러지니까 박정희 같은 폭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거기에 대통령제를 세워 올려서 말하자면 민중의 직접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개발 독재를 해나갔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폭력을 동원했지만 개혁군주적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폭력과 결합된 그러니까 무지한 어떤 에너지와 결합된 민중의 직접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개혁군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군주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군주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로 그런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더러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당 구조 속에서 뽑혀서 올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초장부터 견제를 받아서 잘려나가죠 국힘당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얼굴을 쳐다보면 전부 도토리 키재기들의 낡은달과 아부꾼들과 이런 사람들이 양정당에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 얼굴을 가만히 봐도 참 엉터리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누가 저런 사람을 뽑았나? 우리들이 다 뽑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남미에 이어서, 동유럽에 이어서, 남부 유럽에 이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순조로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굉장히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독재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번에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을 하거나 하야를 시키거나 정치에서 배제하게 되면 곧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뒤따라 갈 텐데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국힘당의 실패가 되는 동시에 그 탄핵의 책임을 민주당이 계속 져야 하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 엄혹한 과정을 어떤 죄의식 어떤 예를 들어서 폭력에 동참하는 사실은 탄핵이라는 과정은 법적 과정을 빌린 듯이 보입니다만 민중의 힘으로 정상적인 권력의 진행 과정 합법적 전력의 권력의 진행 과정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군부 구태타 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국 국민들이 또는 소위 진보 그룹의 국민들이 갖는 어떤 죄의식이랄까 법적 절차를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다는 데서 어떤 실패감, 패배감 이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은 한국 일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국주의, 일국자본주의 또는 일국공산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만 좀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사실은 은밀하게 보면 일국 민주주의도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일국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뿌리인 아테네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보면 아테네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테네 민주주의를 빌드업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꽤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과정이 불과 한 50년 정도 걸리게 되고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하는 페리클레스가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연구하는 학자들에서 페리클레스가 칭송되고 특히나 투키티테스 같은 사람들이 당대 역사가들이 페리클레스를 엄청나게 칭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페리클레스를 다시 읽어보면 굉장한 사기꾼입니다 굉장한 사기꾼입니다 그리스 인민정부를 속이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럴 듯한 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전쟁입니다 계속된 전쟁을 해나갑니다 페리클레스는 계속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합니다 다른 개별 조그만 도시국가들을 끊임없이 약탈을 하고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공무를 받습니다 약탈이나 똑같죠 공무를 내기 싫으면 전쟁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나라의 자산을 약탈을 합니다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는 서양의 이론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떠받음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를 아는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엉터리 사기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외 약탈전쟁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공무를 거둬들이고 또는 돈과 보물을 뺏어오고 그럼으로써 그리스 시내 파르테네 신장 같은 멋진 건물을 짓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쳐들어가서 또 빼앗아 와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늘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서 무언가를 나누어 가지는 말하자면 공짜 복지가 늘려있는 거죠 공짜 복지를 주기적으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전쟁광이 그리스 민중을 동원하면서 계속 전쟁으로 몰아가고 즉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탱해오고 아테네의 번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전쟁의 끝이 펠레포네소스 전쟁이고 스파르타한테 걸려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주의도 끊임없는 자전거 페달링과 같아서 조용한 일국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끊임없이 뭔가의 흥군제를 주고 동시에 끊임없이 뭔가의 배당을 주는 겁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배당 이런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좌익선전 선동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복지 배당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 배당을 주기 위해서 페리클레소는 그리스 시민들을 끌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죽이고 살륙전을 벌이고 빼앗아 오고 그걸로 파르테눈 신전을 만들고 멋진 건물들을 지어올리고 밤에는 말하자면 뮤지컬을 하고 시민들은 그 뮤지컬을 보고 광분하게 하는 그 풍요 그리스도의 원천은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죽으면서 급격하게 그리스 민주주의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민주주의가 꺾이는 그 후사면 약 한 4, 50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사회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상하고 매우 유사한 사회상이 나타나 우리가 얼른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고발하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독배를 먹여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잔소리하는 놈 저 놈은 나쁜 놈이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저 놈 기분 나빠 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독배를 먹여서 죽이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소크라테스만 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테네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런 송사들이 벌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테네 시민들의 경우에 심할 경우에는 1인당 수십 건의 1인당 2, 30건의 소송을 했다 그럽니다 이때 1인이라는 것은 물론 남자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아테네 여자들은 낮에는 길도 마음대로 못 다녔습니다 밤에만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소송이 남발하고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소송을 걸고 괴롭히고 말하자면 법정에는 막 소송이 밀려서 미어 터지고 하는 이런 증오와 분노 소송 끊임없이 상대방을 소송을 걸고 집어넣고 막 국회라는 데는 매번 말하자면 청문회를 열고 상대방을 다그치는 이런 것이 그리스 민주주의가 나중에 망할 때 매일 일어나는 이유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망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참 돌스토이가 불행한 집은 불행한 집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까? 행복한 집이 이유가 똑같다고 그랬나요? 어떻든 민주주의가 망할 때의 벌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남발하고 뭐 낮에는 산악파 해안파 뭐 귀족파 민중파 이렇게 이제 폐가 나누어지죠 크게 보면 네 폐가 있었는데 정치인 말하자면 당파가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네 당이 합종연행을 하죠 두 당씩 결합을 해서 두 개의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아고라 강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밤에 그 용병들이 들어와서 총 칼로 창으로 밤에 이제 테러를 하는 겁니다 테러로 제거하는 거죠 결국 그 민중들은 정오와 분노가 쌓인 끝에 테러로서 정치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고 도망다니고 국외로 탈출하고 뭐 말도 못하는 우기 민주주의가 망하는 그런 세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모두를 적대하고 소송 걸고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마지막이 이렇게 당신들은 내가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 것보다 그리스가 아테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더 먼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듣는 아테네의 훌륭한 직접 민주주의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도 로마 같은 대제국도 정복전쟁을 할 때 공화정이죠 나중에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황제제도가 만들어져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시스템적 위기 대통령제가 부정되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제를 포기할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전에 내각제가 되면 어떤 정치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개판이 될 거다 부패가 창궐하게 될 거다 지금도 부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부패가 뭐 말할 수 없이 많고 정치 그 자체가 부패의 도관 콘다이트가 되고 있죠 부패가 아주 정치라는 말하자면 덕터를 타고 온 부패가 찌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보수가 망하게 되면 보수 대통령이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에 있어서 자유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소위 보수 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권력은 국가권력은 작을수록 좋고 행동규칙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행동규칙은 심플할수록 좋고 시장은 경찰관이 옆에 서있지 않는 자유의 공간일수록 좋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두 지역 특히 제1지역 전라도가 하루빨리 아시아 전통의 농업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상업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은 농업적 사회의 거기에 절어있거든요 김대중은 농업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많은 활기찬 중소기업이 끌어가는 소위 중소기업적 세계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몽상에 가깝습니다만 근데 전라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한국농업의 구상이라고 하는 박현채 가 구상하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안온한 농촌적 분배 질서 안온한 농촌적 협동사회를 좋은 사회일 거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 좋은 사회 아닙니다 전혀 좋은 사회가 아니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 농업사회들이 전부 공산당 일당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중국을 보거나 베트남을 보거나 그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질서로 바꾸느라고 정말 악을 쓰고 있는데 잘 안되죠 잘 안됩니다 근데 전라도의 정신은 그러고 경상도의 정신도 낙후되어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의 정신은 조선시대적 신분질서입니다 조선시대적 신분질서 만일에 우리가 조선시대적 신분질서 또는 정치질서를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조선시대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지금 그 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정서들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질서를 지배하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정신들이 양 정신들이 모두 모여서 그 시궁 사상의 시궁창처럼 되어 있죠 그 부산 같은 데는 정치질서가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경북의 지배를 받거나 광주 같은 정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충청도 이런 데는 두 지역이 어느 지역이 승리하느냐에 말하자면 폐를 걸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정 모두 아까 제가 그리스에서 얘기할 때 산악파 해안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라도파 경상도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분할 구조가 국민들이 세계관 생각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일대 위기 국면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약탈경제 그 식민국들의 공무를 걷는 그 제국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시민배당을 주고 그 대중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제도였는데 결국 결국에는 그 약탈전쟁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절벽을 만나면서 무너지게 되고 하테네도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약탈의 배당 민주주의의 배당 재원도 지금 이제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들은 세금 외에는 그 내부착취죠 내부착취를 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걷는 어떤 국가들은 거의 뭐 45% 50% 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가 50% 입니다 최고세율이 50% 소득 구간에 따라서 물론 50%까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소득 구조도 지금 그런거 내부약탈의 최적화 혈액화 최적화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주자 말하자면 민주사회에서 시민배당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무슨 돈으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위기죠 보수정치가 또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수정치가 위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정치 소위 진보정치라고 하는 것도 위기예요 사실 진보정치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소위 운동권 정치 는 사실은 문재인의 마지막 비명소리로 사실은 끝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87년 운동권 정치 이래까지의 말하자면 소멸 내부적으로 사실은 정변이 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변이 난 거죠 그러니까 386의 정치가 끝나고 들판에서 솟아 올라온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낯선 사람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되어 있는 이재명에게 뭔가의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살릴 묘책이 있을까요 어떤 영웅적 개인의 묘책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나 보수국민이든 진보국민이든 대한민국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정오와 분노 역사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대대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폄훼하기는 쉽습니다 야 누가 윤석열 뽑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면 그건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그런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뚝 끊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기존 정치의 어떤 스파이를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의 비전 또는 방법론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논리적 순서에 왔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조금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얘기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현실이 워낙 참 어떻게 보면 TV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게 별 재미가 없으니까 명태균이라는 희한한 인물까지 등장하고 오래된 국힘당이 지금 큰 분열을 앞두고 있는 내파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그야말로 기존 시스템이 요구하는 윤리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져야 하는 지도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뒷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